엄마! 오후에 수술이래! 어! 설명 들어봐 수술로 오후 3시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이시면 안됩니다 물도요 보호자분 이거 읽어보시고 서명해주세요 네 잠깐만 보영아 네? 수술도 여기서 해야 되나? 응급은 그러다 쳐도 수술은 삼진병원 가서 해야 되지 않나? 다른 병원 가시려고요? 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환자 상태가 응급이라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?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가 내 친구가 있으니까 아 친구한테 빨리 전화하든지 그럼 알았어 잠깐만 진짜 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뭘 빨리 결정을 하든지 맨날 뭐 하는 거야 진짜 내일밖에 안돼 도영아 네 백으로 주면 어떻게 안되겠냐 알았다 삼진은 내일밖에 안된다는데 여기서 오늘 하냐 삼진 가서 내일 하냐 그게 문제네 여기서도 민혁이 상태가 급하니까 오늘 잡은 건데 하루 더 늦추면 안돼 아빠 그래도 뇌 수술은 보통 수술하고 달라서 의료진 수준이 문젠데 그럼 어떡해요? 글로 가요? 잠깐만 여기 의료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의료진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? 삼진병원 정도 되나? 네? 그런 걸 여기에서 한때 물으면 어떡해요 제 생각엔 이건 시간을 다투는 거지 고난이도 수술은 아니라서 가봤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가 아니면 어떡하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민혁이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어 빨리 결정해 여기서 하든지 가든지 잠깐만 아우 미치겠네 진짜 어 됐어 여기서 그냥 해 수술해주세요 아이 참 막 그렇게 난 몰라 여기서 했다 잘못되면 난 몰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왔어? 밤새 그날 일 쳤는데 네?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대리님도 나오셨잖아요 나야 뭐 팀장님이 나오라 그래서 아 어젯밤 대표님 얘기 들었어? 네? 대표님이요? 무슨 어젯밤에 대표님이 로비에서 추락한 걸 경비가 발견해서 병원에 싣고 갔대 정말요? 네 대표님 아 2층 로비에서 봐 그래서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데요? 몰라 그래서 팀장님이 알아보러 가셨는데 어? 어떻게 되셨대요? 아 네 김 이사님이 고무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염려 말라 그랬다네 아 다행이네요 아 근데 누가 그런 거래요? 멀쩡한 사람이 그냥 추락할 일도 없고 아 모르지 행성 때문에 그랬나? 아 뉴스 보니까 어제 충격받고 자살기도 한 사람 많던데 그런가? 아 그놈의 행성 오면서 세상도 날리지만 우리 회사만 해도 별일이 다 일어나네요 그러게 아 배질리 씨는 또 왜 와서 오 이사한테 그 난리를 아 배질리 씨 왔나요? 어 아침부터 또 해프닝이 있었지 아 진짜요? 아침부터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리 씨 그날 내일 진짜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어제 지구 종말이니 뭐니 하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인생 뭐 이렇게 약하게 살 필요 있었나? 하면서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놈이 있길래 확 선빵을 날려버렸죠 뭐 잘했어요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나도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? 깜짝 놀랐어요 회사도 그냥 다시 다닌다 그래 버릴까? 다녀버려요 그냥 암튼 어제 행성 때문에 별일이 다 생기네 내 친구는 애인이 있었는데 어제 소동 때 갑자기 절친 남자친구 찾아가서 고백하고 둘이 사겨요 오늘부터 와 대박 진아 씨는 어제 그 시간에 뭐 했어요? 별일 없었어요? 저요? 저는 뭐 별거 없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사실은 제 얘기에요 뭔데요? 옆집에 뭐라 그래야 되나 남자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똥까짓은 100% 친구인 남자 사람이요 근데 어제 행성 온다고 그랬을 때 우연히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? 뭐 다 죽는다니까 너무 무섭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키스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첫 키스였는데 암튼 그러고 나서 아침에 마주쳤는데 갑자기 막 오색오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그런 거예요? 키스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져서?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런 건가? 아닌 것 같은데